지난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부터 대우조선 현장실사에 들어갔는데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법인 분할 통과 무효를 외치면서 오늘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 마무리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정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지난주 주총회에서 큰 진통 끝에 법인 분할 안건이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첩보 작전같이 긴박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오전 현대중공업은 울산 동구의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옮겨 법인 분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봉쇄해 주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적 분할 안건의 99.9%가 찬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첫발은 뗀 셈인데, 오늘은 현장실사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생산시설인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옥포조선소 현장실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거제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조선, 해양, 특수선 현장을 점검하고 유형 자산을 확인합니다. 또 회사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합니다. 과거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했을 때 현장실사가 무산된 바가 있는데, 오늘도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죠? 네, 대우조선 노조는 구조조정을 우려하면서 이번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일찌감치 현장실사 저지단을 구성해서 정문 등 옥포조선소 출입구 6곳을 봉쇄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네,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노조는 주총 무효를 주장하면서 오늘부터 전면 파업을 벌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총장 변경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시간과 거리상 주주 이동이 쉽지 않은 곳으로 장소를 변경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전면 파업 이후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에 주총 무효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현대중공업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정당하게 고지하고, 주주들에게 이동수단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노조 반발뿐 아니라 합병까지는 여러 가지 고비들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모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실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의 심사뿐만 아니라 해외 합병 승인도 남아있습니다. 국내 기업 간 합병이라고 해도 해외 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면 외국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최소 10개국에서 각국 공정거래 당국의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지는 것인 만큼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황에 빠진 조선업 활로를 찾기 위한 조선업 재편 작업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